진짜 오래간만에 친구와 스키장을 왔습니다 사실 제가 스키 타는 게 춤추는 거 이후로 음... 저한테 온리 피지컬 액티비티여서 오직 하는 운동이여가지고 스키를 매년 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올해도 어쨌든 한 번 더 왔네요 저 앞에 있는 그 친구는 제가 한 5년 전 버클리 있을 때부터 같이 알던 친구들인데 그때도 레이크 타워 가가지고 스키 타고 그랬었는데 거의 5년 만에 같이 온 거예요 5년 만에 5년? 아니 다 됐나? 한 7년 됐겠다 7년 그래서 제 거 페이스북 사진 보면 아마 제가 이 옷 입고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옷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스키 리조트 가가지고 그 사진을 저층과 찍어준 거예요 오늘 아마 사진 찍어서 업데이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이 이렇게 내렸고요 이쁘네 역시 올라가서 보면은 응 여기 리조트는 저도 처음 와가지고 지금 솔직히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와서 올 때 전 잠을 자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마 GPS 찍어서 어딘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느 리조트인지 계속 올라갑니다 다치지 않게 타야죠 조심조심 손이 시려서 일단 로컬을 끄겠습니다 자 손이 시려서 일단 로컬을 끄겠습니다 일부러 오세요 안녕 안녕 우리 지러아 우리 지러지에서 우리 지러자 우리 지러자 우리 지러자가 좀 든게 우리 지러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친구들을 만나서 이 친구들은 비기너로 갑니다. 그래서 잠깐 여기 왔습니다. 점심 먹고 또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 친구의 친구들, 중국 친구들 좀 있는데 잔뜩 와가지고 지금 다 같이 타는데 비기너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제 친구의 와이프가 지나가고 있고 친구, 내 친구, 내 친구, 내 친구는 쩔 올려있네요. 이렇게 말하면 안 돼. 이 친구는 배로 갑니다. 앞으로 those who've been loung을 보고 있습니다. 제 친구는 저에게 일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요. 남편은 저에게는 저에게 일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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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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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가 되게 이쁘네요 와아아아 아멘 그는 제 친구들에게 배우는 그런지 아, 너무 좋네요 너는 어떻게 다 흘렸어요? 사실, 이 조금 흘렸어요 첫 도라인 예 첫 도라인 네, drugiej 도라인 와우 안전한 하위에 안전한 하위에 안전하니까 아마 사실은 안전한 하위에 안전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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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